해봤어? 어? 해봤네. 해보니까 자유도 빼놓고. 자유, 자유도 나라. 근데 너가 지금 성공인데? 너가 성공이야. 너는 어떻게 대신하라고야? 쏙쥐했지? 쏙쥐를 했다고? 괜찮았어요? 직접 또 나를 알겠지. 애매하고, 뭐? 내가 그런 말 안 되겠어. 왜, 왜, 왜. 살렸을 것 같아. 아, 아무튼. 한번 영화나 볼까 했지. 봤어? 보셔도 나는 긍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나갔어. 새벽 2시에. 만났어, 만났어. 지금 보내고 만났어. 어색해, 미쳐. 어색해, 미쳐. 완전 어색해. 근데 만났는데, 이제 그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그 사람 눈엔 예뻐 보였나 봐. 근데 완전 역전이 됐지. 거기까지. 다음 스토리는 다음 주에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